금융당국이 부동산 서비스와 음식 주문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금융 연관 사업을 허용합니다. 금융위원회는 오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 방안을 통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간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고 금융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우선 금융사의 플랫폼, 지급결제, 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음식 주문과 부동산 서비스 등 금융 생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. 또 핀테크 육성지원법을 제정해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이체에도 창출할 계획입니다.